자 잭슨힘트 10점 내기 입니다 하나 둘 셋 자 낮은 숫자부터 카드를 먹습니다 낮은 숫자부터 그 다음 엄마가 그 다음으로 남고 그 다음 저는 62이기 때문에 45 다음에 있는 숫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45가 62보다 작은데 여기 45보다 62보다 큰 순서를 놔야 되는데 이거 두개는 다 61보다 크기 때문에 62는 여기나 여길 수 있는데 여기가 45가 더 20일보다 62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카드를 준비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 둘 셋 자 아빠가 제일 작으니까 아빠부터 하겠습니다 22 그 다음 저거 하겠습니다 63,5,96입니다 자 그 다음 카드론 저는 땡땡을 낼 겁니다 땡땡이 뭐냐면요 68입니다 자 가져올게 자 아빠씨가 자 엄마가 2로 가져갑니다 1점 가져갔어요 작은 숫자를 내면 그거보다 큰 수 아무거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68로 여기 났습니다 좋아요 잭슨힘트의 아주 중요한 규칙이죠 자 이제 한번 저도 좀 먹어볼까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도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자 이제 먹겠습니다 오 좋아요 아주 좋아요 10점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10점 내기입니다 여기 머리에 있는 소 2개면 2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가 1개면 1점입니다 네 좋아요 하나 자 잠깐만요 나도 좀 고르겠습니다 네 지금 2,3,4,5,6 전 형제 6점 먹었고요 네 좋아요 하나 하나 3점으로 이걸 먹겠습니다 오 좋아요 그 다음 33 아빠는 101입니다 자 저는 보니까 4,5,6,7,8,9 9점 9점입니다 이 게임은 아주 신중히 합니다 19점입니다 19 그 다음 30 그 다음 54 오 저거 먹으면 10점 그냥 넘어요 조심하세요 이것보다 큰수로 6개가 되면 또 먹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 잠깐만 네 천천히 하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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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a 아 열 IP 아 아메라 나는 먹을 카드밖에 없었어 어 그다음 30 12 오 10점 넘은 것 같아요 자 다음 10점 shutdown 차장sigh 저 카드 망했습니다 지금 어쭈피네 이거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기 신기록 세울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신기록 세울 판이에요 그냥 막 먹을 겁니다 화나서 그냥 하나 둘 셋 3점이니까 이거 먹으면 되겠네요 14 저집은 엄청 화납니다 하나 둘 셋 57 자 각자 이제 점수를 한 번 세우겠습니다 1점 아빠 9점입니다 10 11 12 14 14 15 16 17 18 19 20 25 27점입니다 그러면 이 게임의 승자는 10점과 가장 가까운 박사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잭슨 힘트를 꼭 낮은 점수나 높은 점수가 아니고 점수를 정해 놓고 먹는 방식으로 해도 플레이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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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